어린 신랑과 신부 옛날 경상도 어디에 열아홉 먹은 처녀와 아홉 살 먹은 사내아이가 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아홉 먹은 처녀는 그렇다고 쳐도 신랑 나이가 아홉 살이면 너무 어렸지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신부는 첫날밤부터 신랑을 번쩍 안 하다가 이리저리 들쳐 먹이나 하고 금방 한 뜨끈한 흰쌀밥에 밥뚜껑 덮고 밥상 잘 차려 내오지는 않고 부엌에 들어가서 누른밥을 대충 긁어서 신랑한테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신부가 신랑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집 왔더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라가 가서 밭일 좀 해라 며느라가 밥 좀 해라 빨래 좀 해라 김치 좀 담가라 하면서 일만 시켰어요. 신부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럴 때 신랑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린 신랑이 장난이나 치고 철없이 돌아다니기나 하니 예쁘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저기 산 너머 외딴 밭으로 긴메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점심때가 다 돼서 밥을 해놓고는 아들을 불렀지요. 저기 산 너머 밭에 있는 내 각 씨한테 점심 좀 갖다 줘라. 어린 신랑은 신부 긴메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는 곱게 이리 나와서 밥 드시고 하세요 하면 되는 것을 밥 가져왔어 밥이나 먹어 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화가 나서 신랑을 몇 대 쥐어박으면서 아니 내가 소야? 일하고 밥만 먹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밥 드세요 해야지. 밥 먹어가 뭐야?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린 신랑이 휙 돌아서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신랑이 가버리고 나니까 신부는 이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신부가 신랑을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집에는 다 들어갔다 싶었습니다. 시어른들이 신부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시어른들한테 당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서 집에도 못 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해가 졌습니다. 시집을 왔으니 그 집 아니면 어디 갈 때라도 있나요? 가만가만 몰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면서 아이고 얘야 어떻게 이렇게 늦도록 일만 했느냐 얼른 들어와 밥 먹어라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그날은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다음날 신부는 또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또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늘에다 밥을 내려놓고는 밥 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불렀지요. 이리 오세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자 신랑이 또 때리려고? 하더랍니다. 안 때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어머니한테 안 일렀나 봐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마누라한테 받고 어떤 놈이 창피하게 이르겠어. 하더랍니다. 신부는 그 뒤부터는 절대 어린 신랑을 때리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 신랑은 여전히 이리저리 말썽만 피우고 돌아다녔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노는 게 일이었지요. 하지만 신부는 일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지붕 위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다가 그걸 봤지 뭐예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게냐 시어머니가 소리를 쳤습니다. 신부는 바른대로 말했다가는 쫓겨나겠다 싶어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 신랑이 지붕 위에 열려있는 호박 넝코를 쥐고서는 각시야 이 호박을 딸까 저 호박을 딸까 하더랍니다. 신부는 자기 잘못을 감싸준 신랑에게 감동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린 신랑을 엄청나게 위했답니다. 체버남 이야기 옛날 옛날에 체버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 정조 때 영의전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체버남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러저러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당찼나 봐요. 체버남이 일곱 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하루는 박대감집을 지나다 보니 뒷마당에 벌거 냉두가 주렁주렁 잘도 열려있는 겁니다. 어른들도 너흔너흐 쳐다보며 군침을 흘리는데 어린아이니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살살 뒷곁으로 가서는 앵두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도 앵두를 가득 넣었지요. 마침 주머니가 많은 돌띠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할 것 없이 앵두를 가득가득 넣었지요. 물론 입안 가득 앵두를 오물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박대감 부인이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본 겁니다. 옛끼놈! 대감 부인이 소리를 버럭 찔렀어요. 아직 대감님도 손을 안 댄 앵두를 내가 감히 마구 따먹고 또 주머니 여기저기에 집어넣느냐 저놈을 붙잡아서 단단히 혼을 내라. 그래서 그 집하인이 체버남의 머리를 딱 잡고는 엉덩이를 탁탁 때렸습니다. 어디 어린 놈이 대감님도 아직 안 드신 것을 도둑놈처럼 와서 따먹어? 그러자 체버남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양반집 도령이 와서 앵두를 따먹는데 네가 어디서 감히 호령을 하느냐? 하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양반이라고 우겨대는 요 어린아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니 이놈이? 그래서 한 대 더 때렸습니다. 하인이 양반도 몰라보고 양반을 때리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체버남은 뒷마당이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뒷마당을 넘어 박대감이 있는 사랑방까지 울렸어요.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박대감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은 자초재종을 말했지요? 그래 그럼 박대감은 체버남을 불렀습니다. 너는 왜 남의 행두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체버남이 아주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그거야 뭐 먹고 싶어서 따먹었지요? 내가 양반이라고 하던데 그럼 글을 지을 줄 아느냐? 양반이 글을 못 짓겠습니까? 지으라고 하면 다 짓지요? 좋다. 그럼 한번 지어보거라. 문자를 주셔야지요. 박대감은 운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행두를 따먹으러 들어왔으니까 불글 홍 가운데 중 바람 풍 짤을 넣어서 지어봐라. 그랬더니 어린 녀석이 대번에 글을 지었습니다. 박원 앵도 야자 홍 아욕 식지 입원중 언 처대노 대문비 영화불식 영락 풍 박신의 뒤뜰의 앵도가 붉었네. 너무 먹고 싶어서 뒤뜰로 들어왔네. 그런데 어느 아내가 문에 기대어서서 나를 꾸진네. 내가 못 먹을 바에야 차라리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좋겠네. 박대감은 글솜씨에 감탄을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어찌 이렇게 글을 잘 배웠는고 너는 어디에서 글을 배우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양식을 구하느라 글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혼자서 공부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글을 배워라. 그리고 그 앵도는 네가 다 먹어라. 아닙니다. 이건 가져다 어머니께 드릴 겁니다. 내 어머니께는 내가 따다 줄 테니 내가 딴 앵도는 다 먹어라. 그러면서 새로 앵도를 따다가 은쟁반에 받쳐서 체버남 내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박대감이 사람을 알아본 거지요. 그 뒤로 체버남은 박대감 집에 살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열다섯 살이 되던 애였어요. 어느 날 체버남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에게 신세를 너무 많이 지면 갚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납시다. 박대감 님이 못 가게 말리실 텐데 그럼 밤에 몰래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둘은 한밤중에 대문을 살짝 닫아놓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산 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묘터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힌 묘터가 아니고 한양산은 홍정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사둔 곳이었어요. 그 마을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홍정승의 묘를 관리하는 산직이었지요. 체버남은 그곳에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머니를 묻을 땅이 있어야 말이지요. 밭이 있기를 하나요. 산이 있기를 하나요. 눈앞에 잘 정디해둔 묘지가 보이는데 그것도 모두 텅빈 묘지인데 정작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실 묘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어머니의 시신을 방에 놔두고는 상복을 입은 채 홍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홍정승 집에 계십니까? 체버남이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꼬질꼬질한 웬 상주 녀석이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못 들어가게 말렸지요. 홍정승 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겠나? 그렇게 일일이 만나다 보면 바빠서 나란 일을 못하신다네. 그러니 어서 그만 가보게. 아니 손님이 와서 뵙자는데 뵙게 해주는 게 사람의 도리이지 너희가 왜 그러느냐? 체버남도 큰 소리를 치면서 실랑이를 냈지요. 하도 시끄럽게 싸우니까 홍정승 체버남이 체버남이 체버남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개냐? 체버남이 입을 열었어요? 정승 님 댁에 대전통편이 있습니까? 그거야 있지. 그것 좀 보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지. 홍정승 은 하인에게 대전통편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대전통편을 들고 와서는 체버남에게 내보였지요. 그랬더니 체버남은 침을 묻혀가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한참을 책장을 넘기다가 책을 덮었지요. 그러고는 덮은 책을 홍정승 앞에 떡 밀어놓았습니다. 제가 대전통편을 다 뒤져봐도 세상에 그런 법은 없네요. 그래 무슨 법말인가 살아있는 사람 장사를 지내려고 시신을 갖다 묻지 말라는 법말입니다. 그렇지 그런 법은 없지. 네 그럼 알겠습니다. 체버남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 시신을 염한 다음에 지게에 지고 홍정승 이 죽으면 묻히려던 맷자리로 갔어요. 그곳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산지기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디 감히 홍대감님이 묻힐 맷자리에 와서 이러는 게냐. 그러고는 지게를 냅다 차버렸어요. 관은 도랑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산지기들은 체버남을 나무에 꽁꽁 묻고는 홍정승 한테 와서 일렀어요. 아이고 큰 흘렀습니다. 웬놈이 와서는 대감님 맷자리에다가 제 어미를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그놈을 꼼짝 못하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왔습지요. 이놈을 포도청에 넘길까요? 아니 뭣이라고 그 말을 들은 홍정승 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어제 대전통편을 찾던 그 총각 같았어요. 젊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 꼴. 그러고는 산지기들에게 찬찬히 말했습니다. 다른 데에다 장사를 잘 지내주거라. 그러고는 체버남이 사는 마을 군수에게 편지를 한통 써보냈어요. 체버남이라는 종각 어머니 장사를 잘 지내주시오. 잘 지내만 주면 나중에 장사 비용을 내가 다 들 테니 일단 잘 지내주시오. 그러자 그 마을 군수는 사람들에게 일러서 체버남의 어머니를 깨끗이 씻기고 명주를 떠다가 수의를 입히고는 관에 잘 넣어서 장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체버남은 장사를 잘 치르고 사모까지 잘 지내고는 감사인사를 하러 홍정승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오히려 홍정승이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체버남을 반겼습니다. 내 자네의 똑똑함에 놀랐다네. 참 기특한 사람일세. 그러고는 산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거기 살고 있는 산지기들을 자네가 먹여살리게나 자네는 그저 내가 나중에 힘이 들 때 그때 날 좀 봐주면 된다네. 제가 그렇게 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체버남이 정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정승이 역적으로 몰렸을 때 체버남이 도와주었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제대로 효자로 변한 아들 깊은 산골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한참 동안 아이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뒤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산골에서 살면서 적적했던 부부는 아이를 무척 귀여워 했습니다. 아이는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한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밥을 먹고 난 부부는 무척 심심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니까 밭일을 일찍 마치고 들어와 저녁밥도 일찍 먹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자리에 들기에는 밤이 너무 길었지요. 부부는 얌전하게 잘 놀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아이에게 말했어요. 저기 앉아계신 아버지 수염을 한번 잡아봐. 그러자 아이가 무릎걸음으로 가서 아버지 수염을 잡아 뽑았습니다. 재미있구나 재미있어 아이고 귀여운 것 시키는 대로 잘도 하네. 아버지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재미있어 하다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머니 뺨을 한번 탁 치고 와봐라. 아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어찌 말을 저리 잘 알아들었고 아이고 귀여운 것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수염을 잡아당겨라 뺨을 때려라 하면서 깔깔거리며 재미나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한가로운 저녁시간이 되면 이런 장난을 계속했지요. 어느새 부부는 아이와 이렇게 장난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 점점 아이의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 아이는 장난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생각나며 아무 때나 가서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느닷없이 어머니한테 가서 뺨을 때리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아이가 그저 예뻐서 하하호호 즐겁기만 했지요. 어느덧 아이는 자라서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제법 집안일을 도울 줄도 알고 산에서 나무도 해오는 어엿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온 아이는 곧장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라고는 아버지 수염을 힘껏 잡아 뽑았지요. 아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라고는 어머니 뺨을 세게 한 대 때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은 친구네 집에 다녀오겠다며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라고는 아버지 수염을 또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하며 어머니 뺨을 때렸지요. 부부는 얼얼한 턱과 뺨을 어루만지며 대문 밖으로 나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란 만큼 부부는 늙어 기운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아이에게 시도때도 없이 맞다보니 몸이 성할 날이 없었지요. 부부는 이제 힘까지 새진 아이에게 편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드님 이러셨는가 저러셨는가 하고 존대하면서 무서워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부터 이 집과 친하게 지내던 산 아랫마을 이생원이 오랜만에 놀러왔습니다. 부부는 이생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술상을 내온 후에 큰일이 났다고 하며 신세 한탄을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귀엽게만 여겼더니 이제는 내가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이거 뭐 조금만 틈이 나면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다 못해 온몸 여기저기를 두들겨 패대니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기가 찹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아버지 수염을 뽑고 제게는 뺨을 때리는 정도이던 것이 요새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마구 손찌검까지 하지 뭡니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하소연을 들은 이생원은 오늘 이 집 아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쩌려고 그러나 쉽기도 했지만 하루라도 아들의 손찌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부부는 이생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씩 하고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말했습니다. 아드님 이생원 어른이 아드님을 좀 데리고 가서 놀다 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집에도 아들이 여럿 있으니 거기 가서 그 집 아들들하고 좀 놀다 오시지요. 아들은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반가워서 얼른 이생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생원은 산골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들과 한방에서 지내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밥을 함께 먹는데 이생원의 아들들은 밥 먹는 일보다 부모님 챙겨드리는 일로 더 바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돌 나물이에요. 방금 뜯어온 거라 아주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어머니 고기 산적 잡숴보세요. 알맞게 잘 구워졌네요. 아들들 모두 부모님을 하나하나 챙겨드렸습니다. 산골 아들은 멀뚱하게 앉아있었지요. 야 이거 만나다 한 번 먹어봐라. 혹시 국이 싱겁지는 않니? 이생원의 아들들은 산골 아들도 살갑게 챙겨주었습니다. 낮 낮에는 낮에는 밖에 밖에 나가서 마을 구경을 하면서 한참 돌아다녔는데 마침 조기장수가 지나갔습니다. 제일 크고 좋은 놈으로 하나 골라주세요. 이생원 아들들은 먼저 제일 크고 좋은 것을 고르더니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것을 또 하나 골라달라고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작은 것으로 몇 마리 더 골랐습니다. 저녁밥을 준비할 때가 되자 이생원의 아들들은 부엌에 가서 조기를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조기는 아버지를 드리고 그 다음 작은 것은 어머니에게 드린 후 나머지 작은 조기들을 전부 자기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준비한 아들들은 밥상을 들고 이생원에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선이 좋아서 한 마리 샀어요. 그라고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을 살뜰하게 챙겨드리고는 자신들도 각자 수대로 조기를 한 마리씩 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이 되어 잘 시간이 되자 이생원의 아들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방이 따뜻한가요?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고 이불도 덮어드리면서 그렇게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산골 아들은 온종일 이생원 아들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평소에 부모에게 하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산골 아들은 아버지 방문을 열고 뜰 아래에서 고개 숙여 합장하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부는 그러는 아들을 보고 또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나 싶어 무서워졌지요. 아드님 그만두고 어서 들어오시오. 아들은 그래도 꼼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이생원이 우리 아들 버릇을 잘 가르쳤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자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부부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생원님 댁에 가서 정말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 싶기도 했는데 부모를 때리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닌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산골 아들은 어찌나 부모에게 잘하던지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산 덕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 다고 합니다. 도둑과 두 친구 옛날 옛날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재산이 제법 있었지만 다른 한 친구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다가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하다 보니 가난한 친구는 영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거 참 아무리 친구가 부자라고 해도 매년 친구 덕에 먹고 사는 것도 못할 짓이구먼 가난한 친구는 올해부터는 부자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티려니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며칠 며칠 굶어 기운이 쭉 빠진 채 다니는 것을 보니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체면 차리려다가 아이들을 굶겨 죽이겠다 싶었지요.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부자 친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자 친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난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가 늘 봄이 되면 찾아왔으니 올해도 오겠지 싶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다네. 두 친구는 함께 바둑도 두고 저녁 밥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부자 친구와 반갑게 만난 이야기를 하며 놀면서도 굶조림에 지친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잘 시간이 지나서야 부자 친구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게 내가 매년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영 염치가 없어서 올해는 정말 안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도저히 힘들어서 안되겠구먼 아이들이 며칠씩 굶고 있어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부자 부자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요새 사정이 썩 좋질 않네 우리가 농사를 좀 짓는 게 있어서 봄마다 자네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니 여태 까지는 그렇게 해왔네만 가난한 친구는 그저 부자 친구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요전에 어쩌다 보니 남의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많이 잃었네 그려 집이고 논밭이고 다 잡히고 빚을 많이 줬지 뭔가 당장 우리도 길거리에 나은게 생겼으니 말일세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네 가난한 친구는 자기 아이들이 밥 굶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친구의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도 딱 한지라 뭐라 할 수도 없고 함께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밥을 먹은 뒤 가난한 친구가 집에 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부자 친구도 가난한 친구도 그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떠난 뒤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실은 제가 어쩌녁에 아버님 방앞을 지나다가 아버님과 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잠시 엇들었습니다. 손님이 아직 멀리 가시지는 못했을 테니 손님을 다시 불러 불러 주시 겠습니까? 부자 친구는 영문을 몰랐지만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을 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어 그 길로 뛰어나가 친구를 다시 불러 왔습니다.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함께 방에 들어와 앉으니 며느리가 엎드려 절한 뒤 말 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장만해둔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은 이 송아지 한 마리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손님께는 요긴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 송아지를 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부자 친구의 며느리는 얼른 친정에 연락하여 송아지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송아지를 끌고 아무 장에 나가서 팔아 양식을 마련하십시오. 어쨌든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양 말고 가지고 가주십시오. 가난한 친구는 해마다 이 집 재물을 얻어다 먹고 살았다지만 그렇다고 덥석 받아올 수도 없어 주저하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부자친구와 며느리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장에서 송아지를 팔아서 그 돈을 안섭 깊숙이 넣어놓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갑자기 건장한 젊은이가 나타나 떡하니 길을 막아섰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놔라 송아지 판돈 80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장에서 가난한 친구가 소를 팔아 돈을 받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고개까지 은밀하게 따라왔던 도둑이 갑자기 나타나 큰소리로 위협하는 서슬에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리던 가난한 친구는 앞뒤 될 것 없이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실은 너무 가난하여 제 아이들이 군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 친구 며느리가 송아지를 한 마리 주는 바람에 그걸 판 돈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젊은이의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구구절절 자기 사연을 늘어놓으며 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까짓 건데 할 바 없고 네 송아지 판 돈이나 내놔라. 가난한 친구와 젊은이가 실랑이 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포졸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오? 갑자기 포졸들이 다가와 후령을 하니 그때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젊은이는 그만 겁에 질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아이고 포졸라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별일은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한테 몇 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렸다가 그동안 못 갚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도와주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준 덕에 그걸 팔아다가 돈 팔십량을 마련했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있을 때 이거라도 갚으려고 하니 이 사람이 자기는 참는 김에 더 참는다고 일단은 그 돈으로 아이들이나 먹이고 자기 돈은 나중에 갚으라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요.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젊은이가 자기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하면 이 젊은이가 포졸들에게 잡혀갈 것이 뻔하니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포졸들은 가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자기 돈 갚겠다는 걸 거절하는 건 또 무슨 일인고. 돈 갚겠다는 사람도 나쁜 것이 없고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니 굶고 있는 자식들을 살려놓고 볼 참인 것도 맞는 말이네. 아 그거 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계란 후 포졸들은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별걸로 다 싸운다며 저희끼리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갔지요. 포졸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서있던 젊은이는 포졸들이 저만치 사라지고 나서야 옷깃을 여미고 가난한 친구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은 요 근처 사는 만석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집 그 집 3대 독자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 돈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쓸 줄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헤프게 쓰다 보니 제 아버지께서 꾸지람을 하셨는데 홧김에 집을 나와 이렇게 살고 있지요. 가난한 친구는 갑자기 온순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놀랍기만 하여 그저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워낙 부족함 없이 돈을 쓰던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겠는지라 이렇게 남의 돈을 빼앗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마침 어르신 같은 어진 양반 을 만나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제가 어르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2, 3일 전에 집에서 낳을 때 아이들이 오래 굶어 늘어져 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 한시가 바쁘게 집에 가야 한다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였지만 젊은이는 계속 사정을 하였습니다. 잠시면 되니 같이 가주십시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살던 사람을 마음잡게 만들어주시는 일도 큰일입니다. 가난한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말 그대로 대괄같이 커다란 집이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난한 친구를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렸지요. 젊은이의 아버지는 팔구십은 되어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정정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습니까. 늦게 얻은 자식 하나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 꼬지람을 좀 심하게 했더니 집을 나가서 근 10년 동안 소식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 자식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었지요. 어찌할 수가 없어 한숨만 쉬고 있던 차에 손님 은혜로 자식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가 또 없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도 가난한 친구에게 엎드려 절하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젊은이와 그 아버지는 가난한 친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 후 동보딸이 큰 걸 하나 앞에 갖다 놓더니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사양하였지만 젊은이는 이게 그동안 자신이 도둑질했던 돈이니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강곡하게 부탁했어요. 가난한 친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더 이상 마다하지도 못하고 돈 보따리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양식을 마련하여 식구들의 허기를 채워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친구 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에게서 송아지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당장 식구들이 밥 해먹는데 필요한 정도만 남겨두고 젊은이에게서 받은 돈 보따리를 들고는 도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 돈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이보게 그러니 이건 전부 자네 몫일세. 가난한 친구가 갑자기 커다란 돈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들려주는 이야기가 부자 친구는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보게 이게 내 돈 턱이 있나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준 거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가다가 자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내 재물이 될 수는 없네 그러니 자네가 가져가게 하지만 가난한 친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며 친구가 가져가야 한다며 한참을 신랑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자 두 친구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으로 나누세. 사실 젊은이가 준 돈 보따리는 반으로 나누어도 부자 친구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 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친구도 그 돈 보따리에 반만 있어도 평생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땅을 살 수 있었지요. 결국 두 친구는 젊은이의 돈 보따리에 있던 돈을 반씩 나누어 갚기로 했습니다. 그 돈 보따리의 본래 주인이었던 젊은이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잡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친하던 두 친구의 이 젊은이까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새 친구가 오래오래 잘 지냈답니다. 외쪽이 이야기 옛날에 늙음아까지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딱 한 명이라도 자식을 두는 것이 이 부부의 소원이었어. 어느 날 밤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더니 곶감 세 개를 주었지요. 부인은 곶감을 받아 두 개를 먹었습니다. 막 세 개째를 먹으려는데 남편이 나눠 먹자며 절반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열 달 뒤 아들 삼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위로 두 형은 보통 아이였는데 셋째는 외쪽이었어요. 외쪽이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머리도 절반 몸뚱이도 절반 모두 절반뿐 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아주 쎘고 걸어다니는 것도 썩 잘했어요. 게다가 형들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형들은 왼쪽이를 미워했습니다. 외쪽이 주제에 무슨 일이든 자기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막내를 없애버릴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외쪽이를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라고 외쪽이를 큰 나무에다 꽁꽁 묶어놓고 자기들끼리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외쪽이는 힘을 한 번 주더니 나무를 뿌리채 뽑았습니다. 외쪽이는 나무를 진 채 집으로 와서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외쪽이가 커다란 나무를 지고 오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니 얘야 이게 왜 나무냐 어머니가 묻자 외쪽이는 시액 웃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 했습니다. 나무는 뗄감으로 쓰시고 줄은 빨랫줄이나 하세요. 혹시 누가 너를 나무에 묶었느냐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외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무를 뽑으려고 혼자 묶었어요? 외쪽이는 형들이 한 짓을 일러바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착한 아우였건만 형들은 외쪽이를 더욱 미워하며 어떻게든 없애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외쪽이에게 땅을 깊이 파괴했습니다. 외쪽이가 시키는 대로 하자 형들은 위에서 흙과 돌을 던져 외쪽이를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은 까물어질 뻔했습니다. 외쪽이가 먼저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도 형들은 외쪽이를 죽이려고 온갖 꾀를 다 냈지만 그럴 때마다 외쪽이는 잘 피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또 외쪽이에게 나무를 해오라며 깊은 산속으로 보냈습니다. 한참 오르다 보니 숲속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일어난 외쪽이는 말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도깨비 셋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바로 외쪽인의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외쪽인은 착한 아이인데 그 형들이 늘 아우를 죽이려고 들지 뭐야. 전하의 나쁜 형들 같으니 우리가 외쪽이를 위해 형들을 없애버릴까? 좋아. 그런데 어떻게 죽이지? 키 작은 도깨비가 다른 도깨비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꾀감하는 도깨비가 침묵을 깨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큰 형이 장가가는 날에 죽이자 너는 큰 형이 지나가는 길에 독이 든 샘물로 변해 있어? 그러다가 큰 형이 목이 말라서 그물을 마시면 죽겠지. 키가 큰 다른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꾀돌이 도깨비는 키 큰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커다란 배나무로 변해서 맛있어 보이는 배를 잔뜩 매달고 있어. 큰 형이 배를 따먹으면 죽도록 말이야. 그래도 죽지 않으면 내가 송곳이 되어 신부네 집 선반 위에 있을게. 그러다가 방에 들어오면 떨어져서 죽게만 들어야지. 도깨비들의 얘기를 다 들은 외쪽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큰 형이 장가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외쪽인은 마부가 되어 큰 형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큰 형은 이 말을 듣고 펄펄 뛰었습니다. 반쪽이가 어딜 따라오겠다는 거야 창피하게. 하지만 외쪽인은 꼭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큰 형은 할 수 없이 외쪽 이에게 마부를 시켰지요. 고삐를 잡은 외쪽 이는 말을 재촉 했습니다. 외쪽 이가 쉬지도 않고 말을 모는 바람에 큰 형은 목이 말랐어요. 마침 길 옆에 맑은 샘이 나타났습니다. 큰 형은 샘을 보자마자 외쪽 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외쪽 이는 못 더 빨리 말을 몰았어요. 큰 형은 외쪽 이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마구 화를 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나타났습니다. 큰 형은 외쪽 이에게 배를 따라고 시켰어요. 이번에도 외쪽 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형은 또 외쪽 이에게 화를 냈어요. 두 형제는 샘물과 배나무를 무사히 지나 신부 집에 도착 했습니다. 외쪽 이는 손살 같이 신부 방으로 뛰어들어 가서 선반 위에 있는 송곳을 집어 불에 던져넣었습니다. 화가 난 형은 외쪽 이를 크게 야단 치려다가 손님이 많아 꾹 참았지요. 신부 집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느라 음식을 많이 차렸습니다. 외쪽 이는 혼자서 백 명분의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홀레를 다 치르고 외쪽 이는 그냥 부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쪽 이는 형에게 도깨비들 이야기를 했어요. 형은 외쪽 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외쪽 이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고 싶었어요. 외쪽 이는 어머니에게 아랫마을 대감집으로 장가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령 네가 몸이 멀쩡하더라도 우리 집과 혼인을 할 리가 없는데 그런 집에서 어디 외쪽 사위를 보려고 들겠니. 아 서라. 어머니가 타일렀지만 외쪽 이는 막무가내었습니다. 가서 말씀이나 해보세요. 외쪽 이의 애원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대감 집으로 갔습니다. 제 아들 외쪽 이가 이 댁에 장가를 들고 싶답니다. 어머니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모기 소리로 말했어요. 대감 은 화를 벌컥 냈습니다. 검이 누구 앞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는 철썩 때렸습니다. 다음날 외쪽 이가 직접 대감 집을 찾아갔어요. 외쪽 이는 대감 에게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이 집 셋째 따님한테 장가를 들 테니 그리하십시오. 대감 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양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대감 은 외쪽 이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외쪽 이는 장가 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제가 몰래 따님을 업어가면 어쩌시겠습니까? 외쪽 이의 말에 대감 은 코 호세물 쳤습니다. 어디 한번 재주 것 업어가 보거라. 하지만 붙잡히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감이 눈을 부릅뜨고 말 했습니다. 외쪽 이는 자신 만만한 목소리로 말 했지요. 그럼 내일 밤에 와서 업어 가겠습니다. 외쪽 이는 이마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지붕과 대문 마당 곳곳에 하인들을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부인과 아들들에게는 방에서 막내딸을 지키도록 했지요. 외쪽 이는 산으로 올라가 대감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에 불을 환히 밝힌 대감 집은 지붕이며 대문 마당에 온통 하인들이 지키고 서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외쪽 이는 그날 밤 대감 집에 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대감이 외쪽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얀놈 양반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느냐. 외쪽 여기는 슬픈듯이 말렸습니다. 어젯밤에 가려고 했습니다. 한데 어머님께서 대감께 뺨을 맞고 들어 누우셨지 뭡니까. 먼데까지 약을 지으러 다녀오느라 갈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꼭 가겠습니다. 부모 때문에 못 왔다고 하니 이번 한 번은 특별히 용서해주마. 허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 대감은 헛기침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대감은 그날도 하인과 아이들에게 어제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지키게 했습니다. 외쪽이는 또 앞산에서 대감집을 살핀 뒤 그날 밤도 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대감이 외쪽이 집에 오더니 양반에게 사기치는 놈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외쪽이는 어제도 어머니의 병원 때문에 갈 틈이 없었다고 핑계를 댄 다음 오늘 밤에는 틀림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외쪽이의 말을 듣고 돌아와 경계를 넘중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밤을 세운 대감집 식구들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모두들 꾸벅 꾸벅 졸고 있었지요. 외쪽이는 소리없이 다가가 지붕을 지키는 하인에게 시루를 씌웠습니다. 마당을 지키는 하인에게는 솥을 씌웠고 대문을 지키는 하인은 상초를 풀어 문고리에 묶었습니다. 안방에서 졸고 있던 대감의 수염에는 황을 발라놓고 부인의 입에는 피리를 물려놓았으며 아들의 소매에는 돌을 넣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불을 모두 껐어요. 외쪽이가 막내딸을 업어간다. 외쪽이는 막내딸을 업고는 소리를 지르며 유유이 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막내딸도 업혀가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 소리에 식구들 모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력같이 어두운 대감집은 난리가 났어요. 아들이 불을 켜려고 성냥을 긋자 그 불이 대감의 수염에 옮겨붙어 수염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불을 끄려고 소매로 대감의 턱을 툭툭 치는 바람에 소매 속에 들어있던 돌이 대감의 이를 부숴버렸지요. 잠에서 깬 대감 부인은 입의 문필이 때문에 소리를 지를 때마다 삘리릴리 피리 소리를 냈습니다. 지붕에 있는 하인들은 소리만 질러댔지요. 하늘에 별만 보이고 앞이 안 보이네. 마당에 있는 하인들도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온통 깜깜하잖아.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 쪽에서도 아우성 치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앞으로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제발 상투를 놓아주십시오. 모두들 소리만 칠 뿐 아무도 외쪽이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외쪽이는 이렇게 해서 예쁜 색시를 얻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도둑과 두 친구 이야기에서 두 친구는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친구의 며느리와 친구가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에게 마련해준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빼앗아 가려한 도둑을 가난한 친구는 용서해 주었지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먼저 생각한 가난한 사람은 결국 도둑총각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